은혜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홈서입니다 구약성경 나홈서 1장 지난 금요기도회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나홈서 1장 2절 3절 7절 8절 이렇게 앞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2절 3절 7절 8절입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의 티끌이로다 7절 8절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활란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아멘 개혁의 연속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지난 규모의 기도회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즉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해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값을 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첫째로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즉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제일 큰 죄이고 하나님은 결코 이것을 그냥 지나가시지 않는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선하시고 활란 날의 산성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그러한 위안을 누리게 되어 있다 즉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벌하시는데 즉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이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리시는 그 바벨탑의 사건 또한 사람이 그 사람의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했다 그래서 온 지면에서 쓸어버리시는 장세기 6장 그 홍수 사건 이 홍수 사건과 바벨탑의 사건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방주운동 즉 개혁운동을 놓치면 안 된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이 개혁운동은 지속되어져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의하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즉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개혁의 연속성 개혁의 지속성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바로 여기서 개혁의 연속성을 어떻게 일어나는가 강단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하나님의 소원 속으로 오늘도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개혁의 연속성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개혁의 연속성 그 첫 번째는 개혁의 필연성을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개혁의 필연성이 무엇인가 개혁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개혁이 필요하고 개혁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 개혁의 본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보게 되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 이것을 보고 우리는 개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세기 1장 27절 28절 즉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고 온전히 누리는 것 이것이 개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개혁의 필연성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장세기 1장 27절 28절이 오늘도 누려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장세기 3장 즉 타락과 무능의 상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죄와 저주와 사단 사망이라는 그 운명 속에 있는 모든 인간의 삶을 바꾸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장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나 중심 즉 자기 중심적인 삶 이것이 제일 큰 죄인데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질적인 주인은 사탄이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 즉 사탄의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주인 됨으로 바꾸어져야 된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즉 세상 문화 귀신 문화 속에 즉 사탄이 주인 되어져 있는 이러한 귀신 문화 속에서 우리는 바꾸어져야 된다 즉 12가지 문제 속에 그 참담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간은 이 개혁이 꼭 필요하고 이 개혁이 실제적으로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인간 개혁의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고 영적 정상 상태가 누려지는 즉 타락과 무능의 상태에서 영적 정상 상태로 바뀌어지는 이러한 개혁의 실제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개혁의 연속성 두 번째는 개혁의 절대성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2절 3절을 통해서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번 주일 강단에서 예수님이 채찍을 가지고 채찍질 하시는 그 예수님의 분노가 그려지고 있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다면 왜 분노하셨는가? 그 첫 번째는 지금 그 본문은 6월절 중심으로 모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6월절 중심으로 모여지고 있는데 6월절의 의미를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6월절의 의미를 모른다는 것은 6월절의 주인공을 당연히 모른다는 것이죠 이 6월절의 의미와 주인공 주인을 모르고 그저 이권 다툼 자리 다툼 그런 동기와 야망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장사꾼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의 그 영적인 보금 문화가 아닌 세상 문화 속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헤매고 있다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21장 13절도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고 요한보금 2장 16절도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6월절의 의미, 6월절의 주인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겠죠 또한 예수님의 분노 두 번째 보시면 성전에서 예배하는 소리, 찬송하는 소리, 말씀 듣는 소리, 말씀 있는 소리 서로 보금 강단 붙잡고 포럼하는 소리가 들려져야 되는데 동전 소리가 들려집니다 짐승의 소리, 심지어 다툰 소리로 가득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노할 수밖에 없었다 2사에서 1장 11, 17절에 보시면 그저 성전을 와서 마당만 밟을 뿐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찬담함이죠 호세와 5장 6절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즉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 하고 성전에 와있지만 하나님의 그 성전의 마당만 밟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당연히 예수님의 분노, 진노, 채찍질이 가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을 왜 만들어놨습니까? 그만큼 존도와 선교가 중요하다 즉 하나님의 관심은 세계보고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관심을 떠나서 오직 자기들의 이득만을 얻는 그런 관심 속에 빠져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왜 분노하십니까? 사도행전 3장 1절로 3절은 성전 미문의 안진병이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40년의 세월 안진병이가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진병이에게 동전 한 입은 주었을지 모르지만 보금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성전의 비밀을 참되게 이야기해주고 성전의 비밀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채찍을 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1장 6절로 14절에도 보면 그 제사장들이 부패하고 주님의 이름을 멸시합니다 그 드리는 것이 아까워서 눈 먼 것으로, 저는 것으로, 병든 것으로 주님께 바치는 그러면서 나는 드렸다라고 어떻게 보면 그 주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은 분노하고 진노했다, 채찍을 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개혁의 기치를 드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전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려는 주님의 그 강력한 분노, 채찍질 영적 정상 상태로 회복시키시려는 주님의 주남한 그 채찍질, 분노 어느 정도이셨는가 이 주님이 채찍질을 드셨을 때 그 어느 누구도 대적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분노 앞에 10편 69편 9절 말씀처럼 주의 집을 위한 열성의 날을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예수님의 이 개혁 앞에 모든 사람, 대항할 수 없는 그 상태였지만 끝내는 이 열심으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러한 주의 열심이 있을 것입니다 이 주의 열심을 통해 참으로 우리는 복을 원할지 모르지만 주의 열심을 통해 우리 앞에 십자가가 놓여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주저앉고 붙잡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로 개혁의 연속성에 세 번째는 개혁의 당연성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8절 읽었던 그 내용입니다 바로 선하시고 활란 날에 산성이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개혁의 절대성이 하나님의 공의였다면 이 개혁의 당연성은 하나님의 사랑일 것입니다 바로 이 개혁을 통해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자유의 삶, 참 누리의 삶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 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소유한 기쁨 4대행정 1장 1절, 3절, 8절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변화의 새 기쁨을 맛보고 개혁의 연속성을 누려라 이것이 바로 개혁의 당연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아침에 오늘 이 아침이 개혁의 아침 개혁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이번 주 말씀 속에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라고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개혁의 연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변화의 지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변화라는 그 말을 풀이한다면 변화인 것입니다 개혁이라는 말을 정의한다면 바로 개혁인 것입니다 개혁의 연속성, 변화의 지속성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는 오늘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증인의 삶인 것입니다 오직 말씀, 그 말씀의 핵심인 오직 복음 이걸 통한 오직 증인, 현장 전도 제자의 삶을 완전히 누리기를 완전히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